아빠 까발. 아이 귀여워. 아빠 까발. 아빠 까발. 너 되게 친화적이다. 아빠 까발. 아빠 까발. 간등. 간등. 잘생겼다는 거 아니야? 잘생겼다. 여자분인데. 예쁘다를 못 배웠어 아직. 좋은 하루 입니다. 본 영상은 우리의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었는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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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su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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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닭이 요리가 많네 맛있겠다 진짜 야 여기도 닭요리다 다 닭요리 이런식으로 기름에다가 오믈렛을 완전히 튀겨버리는 스타일도 되게 많이 하거든